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왼쪽 개체에서 자료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항에서는 일련번호가 입력되도록 자료... 잠깐만요. 자료 정보 테이블 맞죠? 일련번호가 입력되도록 자료번호를 첫 번째 필드로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서 코드 위에다가 첫 번째 필드로 추가하시려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사 빕을 하셔서 필드 이름에다가 자료번호라고 입력합니다. 자료번호라는 필드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일련번호로 입력된다. 그러면 데이터 형식이 오셔서요. 일련번호 선택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필드로 추가하고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그러면 자료번호 입력하셨던 필드 선택하신 다음에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기본키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도서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N34가 783 형식처럼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오셔서 입력 마스크에 문자 숫자 문자 숫자입니다. 첫 번째 문자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L 입력하시고요. 숫자 두 개 입력하되 다시 문자 L 숫자 세 개 입력합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0부터 9까지와 문자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L과 0 입력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판 여부 필드에 대해서 선택하신 다음에요. Y 또는 N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Yes, No 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레코드 추가 시에 출간 일시 필드에는 다음 예와 같이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기본값에다가요.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입력될 수 있도록는 하시고요. No, W 입력하신 다음 가로 열고 닫고 하십니다. 다음은 형식인데요. 형식은 연, 월, 일, 그 다음에 시간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창을 잠깐 속성 시트 닫아서 기본 날짜 형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날짜 형식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작사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영진, 원샷, 이기적인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영진, 원샷, 이기적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 다섯 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예스 노로 바꾸셨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신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자료대여, 그 다음에 자료정보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첫 번째 자료대여 테이블의 ISBN 필드는 자료정보 테이블의 도서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되어 있습니다.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다. 다음과 같이 관계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할 것, 오류가 발생 시에 소음생이 적절하게 조치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오류가 발생한가 볼까요? 자료정보 테이블의 도서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드래그하셔서 자료대여 테이블의 ISBN 필드에다가 드래그하시고 손을 떼시면 두 개의 필드에 대해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겠습니다.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수 없도록 하니까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기본 테이블의 참조 필드에 고유 인덱스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기본 테이블의 필드에 대해서는 보통 기본키가 설정이 되거나 아니면 기본키 설정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잠깐 치수 한번 누를게요. 자료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 디자인보기에 가셔서 도서코드 필드에 대해서 기본키가 지금 선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관계를 설정하실 때는 인덱스에 오셔서 인덱스에 오셔서 중복 불가능이라는 속성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현재 창 닫으시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코드를 ISBN에다가 드래그하시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이제 만들기 눌러주시면 관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도구에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닫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회 속성인데요. 자료 대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 클릭합니다. 다음은 ISBN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조회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표시에서 콤보 상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료 정보 테이블의 도서코드와 자료 제목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커리, 행원본 유형은 테이블 커리 선택하시고 행원본에 오셔서 ... 작성기에 자료 정보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자료 정보 테이블의 도서코드와 그 다음 자료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필드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그 다음 두 개의 필드를 가져오지만 실제 내가 선택한 콤보 상자에 선택한 데이터에 저장은 도서코드 첫 번째 있는 필드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바운드 열은 1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가져오신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열의 개수는 2로 넣어주시고 목록 너비에 오셔서 목록 너비에 오셔서 각각 2cm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2 입력하시고 목록 너비의 값을 4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선 목록 너비는 4cm로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ISBN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자료 검색 폼을 다음 지시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에서 자료 검색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본문형 구역에 폼 안에 본문 구역 안에 미리 보기 그림처럼 라벨 제목 레이블을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만드실 건데요. 폼 디자인 도구 탭에 디자인 탭에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위쪽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텍스트를 도서, 코드, 별, 자료, 검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하신 레이블에 대해서 우리 속성 시트가 좀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속성 시트 클릭하시고요.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을 라벨 제목이라고 좀 수정하시고요. 제목이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형식 탭에 가셔야 되겠죠. 글꼴 크기를 3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살짝 크기 더 크기 조절이 돼야겠네요. 글꼴 크기는 30 문자 색깔은 표준색 중에 녹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준색의 녹색 문자 색깔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은 궁서체 글꼴 이름에 가셔서 궁서체 선택합니다. 직접 쓰셔도 돼요. 지우시고요. 목록에서 찾는 게 불편하시면 궁서체라고 입력하시면 궁서체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궁서체 했는데 도둠으로 되어 있네요. 궁서체 이렇게 레이블을 만드셨고요. 레이블의 이름을 수정하셨고요. 글꼴 크기와 그 다음 문자 색깔과 그 다음에 궁서체까지 글꼴 이름을 좀 바꿔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자료 검색 폼 안에는요. 기본 폼과 하이 폼이 있는데요.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적절한 필드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폼을 선택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요. 문제 1번에서 우리 관계 설정했었던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기본 필드 연결 점점점 클릭하시고요. 우리 기본 필드의 도서 코드를 아까 중복 불가능이라고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도서 코드와 그 다음 하이 폼은 ISBM 필드를 기준으로 두 개의 폼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이 폼에 있는 하이 폼에 있는 TXT 대여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폼의 본문에서 TXT 대여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N은 탭이 머물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기타 탭에 가셔서 탭이 머물지 않는다 탭 정지해서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네 번째 하이 폼 쪽에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는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면 하이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 탭에 가셔서 하이 폼에 대해서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하시고요.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로 선택합니다. 다음 하이 폼 쪽에 TXT 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살짝 내리면 폼 바닥글 쪽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TXT 건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은 음 다음과 같이 레코드 개수를 표시하시오. 반납 일자가요. 반납 일자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모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별을 넣었는데요. 지금은 비어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잠시든 카운트 가로 열고요. 반납 일자가 있는데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안쪽에 필드 이름 반납 일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검색 폼을 작성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폼보기 클릭하셔서 개수가 표시가 됐는지 그 다음 아직 뭐 도서코드 작성이 안되어 있어서 네 좀 다를 수는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반납 일자를 개정으로 두 건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위에 제목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색 단추 하이 폼의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게 하셨고요.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왼쪽의 폼에서요. 자료 대여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자료 대여 정보 폼에 본문 구역 컨트롤에 대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전체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는 거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 탭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요.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식을 선택하시고 반납 일자가 너린 레코드를 그러면 식에다가 반납 일자가 이즈 너립니까라고 작성합니다. 규칙 편지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기울인 꼴 하겠습니다. 밑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각각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저장하시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폼보기 클릭해 보시면 기울인 꼴 되어있는 내용 반납 일자가 비어있는 데이터죠. 이렇게 반납 일자가 비어있는 데이터에 굵게 기울인 꼴 밑줄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 자료 검색 폼에서 자료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도서 코드 도서 코드라고 하면 CNB 도서 코드 값이 변경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데 이벤트에 가셔서 변경되면 체인지 이벤트에다가 작성하라고 했어요. 원체인지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값이 변경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도서 코드 CNB 도서 코드에서 선택한 도서 정보만 표시할 거라고 되어있습니다. 필터랑 필터 원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있는데요. 현재 폼에서 미 입력하시고요. 필터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조건은 도서 코드가 도서 코드가 현재 폼의 CNB 도서 코드와 CNB 도서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CNB 도서 코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여서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M% 연산자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 큰 따옴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폼에서 밑점 필터 속성을 필터 원의 속성을 추류값으로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고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자료 R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본문 구역 안에서 TXT 대여 회원 컨트롤에 대해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첫 번째 TXT 대여 회원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에 대해서 ISBN 슬래시 회원 아이디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첫 번째 ISBN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대문자로 쓸까요? ISBN ISBN 입력하실 거고 연결해서요. M% 연산자 바로 붙였네요. 그러면 큰 따옴표 묶어서 슬래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M% 연산자 회원 아이디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본문에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두 번째 선택하시면 TXT 순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룹별 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누적합기에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일련번호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 구역에 TXT 제작사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제작사 컨트롤에는 이전 레코드와 같은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도록 형식 탭에 가셔서 화면 좀 아래 내리시면요. 중복 내용이 있을 때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SBN 바닷글 영역에서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할증 건수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건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일자가 2015년 3월 1일 이전 자료에 건수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언본에다가 개수를 구할 건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합니다. 문제에서는 Dcount, Count, Sum, IIF 중에 적절한 함수로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Count하고 IIF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Sum과 IIF를 사용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요. 는 조건에 만족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Sum을 이용한다면 IIF에 대여일자에 데이터가 2005년 3월 1일 이전 작거나 갔다 라고 넣으셔야겠네요. 작거나 갔다 날짜니까 샵을 넣으셔서요. 2015년 3-1이라고 넣으시고요. 날짜니까 앞뒤에 샵을 넣으시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Sum은 합계를 구할 거니까 1 그렇지 않으면 0 이라고 해서 IF IIF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1 아니면 0 그 값을 IF 닫아주시고 Sum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Sum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를 구해서 개수를 표시할 수 있고요. 만약에 Sum이 아니라 Count 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Count 라고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뒤쪽에 가셔서 1, 0 넣으셔도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모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별표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어느거나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작성해 보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 구역에는 TXT 페이지 선택하시고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기 해서 컨트롤 온번에 다가 는 먼저 현재 페이지가 나와있나요? P-A-G-E 그 다음 M% 연산자 띄어씨기가 되어 있어요. 한 칸 띄우고 슬래시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M% P-A-G-E-S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가셨을 때 문제에 나와있는 TXT 회원 번호가 맞게 ISBN 슬래시 회원 아이디로 나왔는가 그 다음 순번은 1234 번호가 매겨져 있는가 새롭게 1234 순번 매겨져 있는가 제작사가 중복되어 있다면 중간에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가 할증건수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아래쪽에 현재 페이지 전체 페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자료 검색 폼에서 자료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다음은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닫기 선택하시면 X자처럼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면 우리 속성 시트를 통해서 CMD 닫기 버튼 입니다. 이름을 확인할 수 있구요. 클릭하면 미리 보기 그림처럼 메시지 상자를 표시 하도록 클릭했을 때니까 이벤트 가셔야 되겠죠. 이벤트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CMD 닫기를 클릭하면 미리 보기 그림처럼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랍니다. 메시지 상자에 있는 값을 기억할 수 있도록 A라는 변수를 사용하실 거구요. 메시지 박스 프롬푼트 프롬푼트 는 폼을 닫겠 닫겠습니까 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구를 그대로 표시하시면 돼요. 닫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에 물음표 닫아주시구요. 그 다음 vb vb yes no 선택하시구요. 타이틀은 위쪽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폼 닫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버튼 클릭이 해당 폼이 종료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a라는 값이요. vb yes 를 선택했다면 then 2cmd 닫겠습니다. 클로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if 으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폼을 닫는다는 겁니다. 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네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자료 대여와 회원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해주시고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는데요. 문제 서 성명 을 가져왔습니다. 성명 그 다음 아이디가 있구요. 아이디 제가 지금 맞게 테이블을 가져왔나 자료 대여와 회원정보 테이블 가져왔나 확인해주시구요. 자료 대여에 성명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는 회원 아이디 가져오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정가 정가는 도서 정가 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번호 번호는 문제에서 잠시 대여 번호가 일치하는 행마를 가지고 대여 번호 번호 가져오시면 대여 번호 있네요. 대여 번호 선택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회원정보에서도 가져오셔도 되구요. 그 다음 자료 대여의 대여 번호와 회원정보의 대여 번호가 일치하는 행만 자료 대여가 아니라 회원정보에서 가져올까요? 회원정보에서 대여 번호 가져오시면 되겠구요. 회원 성명의 일부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 받아서 그러면 조건은 성명을 매개의 변수로 입력 받는데 일부를 입력 받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라이크 별 M% 연산자 회원 성명의 일부를 입력 할 거라고 입력 하시고 M% 연산자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앞에와 뒤에는 별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별표 만능문자 그래서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매개의 변수에 입력된 글자가 있다면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작성하셨구요. 회원 성명의 일부를 매개의 변수를 입력 받아 미리 보기 그림 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회원 아이디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 대여 번호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시구요. 성명의 일부를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정자 한번 문제에 입력되어 있네요. 정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많이 표시가 되어 6개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대여 번호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되도록 조인 속성을 설정할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대여의 대여 번호와 그 다음 회원 번호의 대여 번호로 드래그 하시고 조인 속성 설정이 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 하시면 첫 번째 일치하는 데이터만 될 수 있도록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정의라고 입력하고 확인하시면 6개 데이터만 출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회원별 대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자료 정보 테이블과 그 다음에 자료 대여 테이블을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는데요. 도서 코드가 필요합니다. 도서 코드 그 다음에 출간 일시 세 번째 도서 정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요약에 가셔서 합계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출간 일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하라고 했습니다. 내림차순 정렬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선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 하셨을 때 도서 코드 출간 일시 도서 정가 합계 이 부분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레코드 개수가 10개죠. 그럼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이 합계 부분에 앞에다가 얼라이언스로 도서 정가 합계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셔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는가 확인하시고요. 맞는다면 저장 버튼 눌러서 커리 이름을 도서별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눌러서 두 번째 커리 까지 작성하셨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자료 검색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내보내기 cmd 내보내기 명령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면 이벤트의 원클릭 에서 작성하실 건데요.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매크로 이름이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 오른쪽에 점점점 작성기 에서 매크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매크로를 작성하시냐면 자료 대여 테이블을 엑셀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보내겠다 하시면 Export Id Formatting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테이블을 내보내실 건데 개체 이름은 문제에서 자료 대여 테이블을 내보내겠습니다. 형식은 파일 형식이 엑셀 파일 입니다. 라고 엑셀 통합 문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로로 내보낼 거 내보내기 한 엑셀 파일은 자동으로 실행 되도록 하세요. 현재 자동 시작에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예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출력 파일에 다가 문제에서 C드라이브 안에 자료 대여점 엑셀 파일로 저장 하라고 출력 파일을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C드라이브 안에 콜론 다음 자료 대여 엑셀 파일로 xlsx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보내기 할 거 되셨으면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클릭 클릭 이벤트 안에 포함된 매크로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자료 검색 폼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은 네번째 쿼리를 작성 하시는데요.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요. 쿼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쿼리 탭에 자료 종합 선택 하시고 추가 하실 건 없네요.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에 제작사가 행머리 글에 표시가 되어 있구요. 12월 1월 2월 은 대여 일자를 가지고 월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개수는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개수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쿼리 도구의 디자인 탭에 크로스텝 선택하시고 제작사는 행머리 글 대여 일자는 열머리 글 그 다음 회원 아이디는 대여 건수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또 추가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값을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회원 아이디를 추가하신 다음 값을 개수로 행머리 글로 표시하겠습니다. 앞에다가 대여 건수라고 얼라이언스 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 대여 대여 일자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표시할 수 있도록 먼스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먼스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 월을 추출한 다음 뒤에다가 월 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n% 연산자 이용해서 월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성해 보셨구요. 수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 크로스텝 커리의 제작사 12월부터 월이 표시되어 있구요. 대여 건수 숫자 맞는가 전체 레코드 수 맞는가 확인해 보시구요.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월별 대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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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